안녕하십니까 어저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Guns Modify MWS Complete Kit 이야기를 한번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여러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제가 좀 사용을 조금 해보고 느꼈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결국 겟 하였습니다 조금 더 하드하게 많이 사용해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요새 날이 추워져가지고 가스라이플의 계절은 보통 봄 가을이죠 여름 또 너무 빵빵 터져서 문제고요 아무튼 겨울이 오면 또 가스라이플의 지옥같은 계절이 오는데 아무래도 좀 사용을 했죠 아무래도 리뷰를 찍고 영상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문제 그리고 제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장단점이 있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있죠 바로 이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의 유격입니다 유격 요거는 수입사에서 공식적으로 리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아텍샵에서 얘기하기로 제가 구입한 이 짧은 모델은 해당 사항이 없고 13.5인치짜리 모델의 일부 제품이 이 아웃바렐이 수정탄용 아웃바렐이 조립이 공장에서 되어 와가지고 여기 썸네일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의 유격이 상당히 커서 집탄이 엉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공식 수입사인 아텍샵에서 공식적으로 이 아웃바렐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을 다시 받아서 리콜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짧은 모델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점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아웃바렐과 이너바렐의 유격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집탄이 있죠 집탄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집탄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앞선 영상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집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외에서 우리가 게임을 뛸 때 교전하는 거리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한 요 정도 되는 원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집탄을 보였는데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탄이 좀 퍼지는 증상이 있었죠 분명히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그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저보다 더 심하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호복고무 조립 분량이 종종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 QC 문제가 되겠죠 이게 중국이나 홍콩 대만 업체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이 바로 이 QC라고 합니다 QC라고 하는데 이 QC 문제가 있는데 역시나 QC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데 이 제품이 마루이 MWS 순정보다 집탄이 좋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장 중인 마루이 MWS 튜닝이 된 모델입니다 상당히 튜닝이 많이 된 모델인데 이 제품에 비해서 당연히 집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또 하나 제가 마루이 MWS가 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녀석 이 녀석은 외형만 튜닝을 된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는 순정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PDI 이너바렐하고 뭐 이런 것들 튜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루이 MWS 순정을 써봤지만 이 MWS 컴플리트 킷이 마루이 MWS 순정보다 집탄이 좋다 아니면 월등하다 확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마루이 MWS 순정보다는 집탄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의 호복 고무가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양쪽 날개가 비비탄이 항상 그 위치에 딱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캐션 마크를 달고 싶어요 그게 정말 그런 기능을 하는지 오히려 그 부분이 집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캐션 마크를 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제품의 이너바렐과 호복 고무를 한번 교체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집탄은 조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마루이 MWS에 비해서 집탄이 월등히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스 라이플 중에서 마루이 MWS 순정과 비슷한 정도의 집탄을 나타내는 제품이다 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과 안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립을 하고 작동을 하면 작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들 특히 이 셀렉터 부분, 이 셀렉터 부분이 되겠는데 이 셀렉터 부분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제가 이 장전을 하고 오마이갓 이렇게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에 걸었을 때 이렇게 보통은 셀렉터가 딱 움직이는 과정은 약간 유격이 있지만 딱 단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딱 하면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로 단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사 났을 때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중간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딱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연사, 단발, 안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셀렉터가 좀 뻑뻑합니다 뻑뻑해서 딱 그 단발 자리로 갔을 때는 이 양쪽에 유격이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연사로 갔을 때도 이게 흔들림 없이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단발에서 안전으로 가는데 좀 뻑뻑한 느낌 아무래도 새 제품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이렇다는 말이고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면 이 셀렉터가 헐거워 가지고 그냥 막 지 맘대로 노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조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QC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개인적으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이 QC 자체의 문제 그리고 조립 분량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용자가 조립을 하다 보면 조립이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봐서는 QC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각각 개체에 따라서 이런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딱딱 떨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셀렉터는 예를 들어 마루이 순정의 셀렉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마루이 순정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 셀렉터가 부드럽고 딱 단발 연발 갔을 때는 전혀 유격이 없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마루이 MWS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조금 더 예를 들자면 VFC 제품 VFC 가스 라이플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안전, 단발, 연사 이런 식으로 셀렉터 부분은 VFC도 딱딱 떨어집니다 유격이 딱딱 맞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유격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셀렉터 부분에 QC 문제가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WE 같은 제품, 제가 갖고 있는 WEGBB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렉터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다만 WE가 그나마 제일 유격이 많은 편이고 조금 제일 가볍게 움직이는, 이렇게 헐겁게 움직이는 편이라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셀렉터가 엉망이 되고 엉망 칭찬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조금 아쉬운 네 번째 부분 바로 이 장전파 장전파입니다 이 장전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발을 격발을 하고 이렇게 놀이쇠가 후퇴 고정을 했을 때 이 장전파, 장전파를 이렇게 열어보면 장전파가 아무 로고라든지 민자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금액은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은 이게 그 MWS 컴플리트 킷 URGI NK 10년 이 모델을 표방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뭔가 좀 색다르게 탄생을 가져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어떨까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MWS 용 옵션 그 차징 핸들을 교체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결국에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미간상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겪는 문제이기는 한데 또 커뮤니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징 핸들 장전발을 담기고 놨을 때 이 볼트 캐리어가 중간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죠 요런 식으로 볼트 캐리어가 중간에 걸리는 부분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불량이나 QC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전발을 담기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놓으시는 분은 없겠죠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없기 때문에 당기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놓아 주어야 정상적으로 볼트 캐리어가 전진을 하면서 이렇게 격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볼트 캐리어를 장전을 하고 이렇게 안 놓고 이게 깡 났을 때 이게 충격이 가서 좀 부서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놓으실 건데 이렇게 놓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볼트 스탑이 걸리는 그 부분에 이 볼트 캐리어가 걸릴 겁니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꽝 이렇게 놔 주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살삭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볼트 캐리어를 놓아 주시면은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장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걸리고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딱 놨는데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받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째 다음번에 이 더스트 커버 더스트 커버가 생각보다 이게 잘 열립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닫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닫히죠 이렇게 해서 꽉 누르면 또 닫혀요 더스트 커버가 뭐 이거는 지금도 자꾸 열리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총을 제가 막 세워두지 않 세워놨더니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루이 MWS도 쓰다 보면 지금 딱딱하고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은 얘도 좀 헐거워집니다 근데 그나마 마루이는 조금 강해요 이 스프링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딱 소리가 나면서 잘 걸립니다 근데 이 MWS 컴플리트 킷은 이 스프링이 약한 건지 안에 이 걸리는 부분이 약한 건지 잘 그렇게 딱 소리가 나게 걸리는 게 아니고 조금 헐거운 느낌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랑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하면 빠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민감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VFC에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VFC, URGI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닫히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닫히는 이렇게 해서 세게 눌러야 닫히고 쓰다 보면 잘 안 닫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VFC만큼 심하게 안 닫히지는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스 라이플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제일 심하게 안 닫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민감한 부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더스트 커버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타사 흔히 마루이나 VFC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작동성에 오래 쓰다 보면 아예 이 더스트 커버가 안 닫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부 리시버를 분리할 때 이 바디핀을 뽑게 되죠 이 바디핀을 손으로 눌러서 뽑게 되는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바디핀이 있는 부분이 손으로 눌러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도 핀이 아예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MWS 컴플리트 기트 건스모디파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손으로 눌러서 바디핀을 뽑기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반대쪽에서 누르고 여기를 손으로 풀어서 이런 식으로 바디핀을 뽑고 상부 뒷부분이 분리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걱정인 거는 풀기 쉬워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헐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손으로 풀 수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도가 약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마루이는 손으로 풀 수 없습니다 손으로 풀 수 없고 이 핀 펀치 같은 걸로 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디핀 상부 프론트와 리어 쪽 바디핀이 상당히 이 손으로 풀었을 때 생각보다 쉽게 분리가 가능해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손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부 하부가 분리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근데 이 마루이 MWS는 제가 가지고 있는 MWS는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게 선호하는 분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핀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음번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커뮤니티에 이렇게 제가 두루두루 보다 보면 이 하부 리시버 이 건스모디파이사에서 마루이 MWS용으로 나오는 옵션 하부 리시버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하부 리시버가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부 리시버가 약하다는 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텍샵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죠 바로 어떤 문제? 바로 이 버퍼 버퍼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버퍼 튜브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삼각형 형태로 튀어나오는 경사가 진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된 모델이 아닌 일자 형태로 된 모델이 있는데 일자 형태로 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볼트 캐리어 뒷부분과 바로 면이 맞닿아서 하부 리시버 아래쪽에 볼트 버퍼가 걸리는 이 부분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해요 가기 때문에 이 안쪽에 하부 리시버의 뒤쪽이 크랙이 생기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텍샵에서 얘기하기로 이 버퍼, 이 옵션 버퍼를 달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옵션 버퍼를 달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건스모디파이 제품을 1년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했을 때 하부 리시버가 깨질까? 이런 생각은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사용한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리시버가 깨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드하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편한 부분은 바로 홉업 조절입니다 이 홉업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부 리시버를 뽑아야 돼요 상부 리시버를 완전히 분리를 하기보다는 상부 리시버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여가지고 차징 핸들로 볼트 캐리어를 이렇게 뒤쪽으로 빼면은 이 안쪽에 안쪽에 보면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게 손톱으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일자 도라이버가 없으면 잘못하면 손톱이 부러질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반동해에서 홉업이 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뭐 그런 장치이긴 한데 조금 불편해요 사용자가 예를 들면 VFC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죠 조절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사용자의 편의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편의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뺄 수 없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뭐 설계자나 이렇게 고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물 영상을 마무리를 할까 해요 지금 제가 꺼낸 이 볼트 캐리어 바로 이 엠뜻 어블레스 컴플리트 킷의 그 하이스피드 알루미늄 볼트 캐리어죠 볼트 캐리어인데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뭐 비비탄 한 봉지 거의 한 봉지까지 다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반 봉지 이상 썼는데 한 2,3천발 쓴 것 같아요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탄을 밀어주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영상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즐이죠 노즐 아랫부분 벌써 이 지금 이렇게 데미지를 먹어서 이렇게 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MWS 킷에 포함된 이 노즐 노즐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플라스틱이 뭉그러졌습니다 뭉그러져서 이게 뭐 때문인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내구성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 아닌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볼트 캐리어가 아닌 마루이 지금 순정 볼트 캐리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노즐 부품은 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옵션 부품으로 한번 다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렇게 장전을 할 때 요런 식으로 해서 비비탄을 밀고 나가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뒤로 갔다가 탄창에서 비비탄 이 립에서 밀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 방식인데 아무튼 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탄창에서 이 부분에 어딘가에 걸려서 충격이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건스 모디파이의 MWS 컴플리트 킷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단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제가 이 제품을 안 좋게 비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면 제가 또 구입을 했을까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고객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단점들을 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구입을 하시면은 그만큼 만족도가 더 올라가겠죠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